1. 폐왕과 우희의 이별 음식 옛날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서초의 폐왕은 패전이 계속되자 수십만 명이었던 군사들은 모두 죽고 겨우 몇만 명만 남아있게 되었죠. 폐왕은 날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사랑하는 우희의 처소로 돌아왔어요. 그런 폐왕을 볼 때마다 우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어서 갑옷을 벗고 편히 쉬세요. 우희는 폐왕이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들과 술을 상에 가득 차려 놓았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병사들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나요? 그럼 술이라도 한 잔 드세요. 아니요. 비곤해서 그러니 그냥 잠이나 자겠네. 지쳐 쓰러져 잠든 폐왕을 보자 우희는 예전에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밤이 늦도록 잠들지 못한 우희는 밝은 달빛을 따라 밖으로 나왔죠. 누각에 올라 달을 바라보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폐왕을 생각하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지 고민했어요. 그래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맛있으면서도 몸을 보양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겠어. 우희는 폐왕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기뻤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폐왕은 유방과 싸우기 위해 다시 오추마를 타고 출정을 했어요. 폐왕이 나가자 우희는 한여를 불렀죠. 너는 가서 늙은 암탉과 자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너라. 닭과 자라는 팽성 지방에서 많이 나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희는 암탉과 자라로 폐왕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암탉을 손질하고 자라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꺼내 껍데기를 벗겨냈어요. 이제 손질이 끝났으니 요리를 해야지. 우희는 한여에게 아궁이의 불을 지피게 하고 솥에 자라와 닭을 넣고 볶았어요. 그리고 가진 양념과 육수를 넣고 팔팔 끓이다가 다시 약한 불로 오랜 시간을 구웠어요. 한여는 우희의 요리 솜씨에 깜짝 놀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씨,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야 하니까 제가 있을게요. 잠시 들어가서 쉬세요. 한여는 우희가 폐왕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엌을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부터 시작한 음식은 이미 완성이 돼서 온 집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죠. 하지만 점심때가 지나도 폐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희가 만들고 있는 자라탕은 계속해서 솥단지 안에서 끓고 있었고요. 맛있는 냄새는 솥단지 옆을 지키고 있는 한여에게는 고통스럽기까지 했어요. 한여는 자라탕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입안에 침이 계속해서 고였어요. 조금만 맛보면 괜찮겠지? 그래, 한 국자만 먹어보자. 한여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라탕을 한 국자 떠서 맛보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데… 한여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감탄을 했어요. 더 먹고 싶었지만 우희가 폐왕을 위해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진 늦은 저녁이 되었어요. 폐왕은 그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제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으니 한번 맛보세요. 폐왕은 우희의 정성에 무척 고마워했어요. 우희가 음식을 내오자 맛있는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어요. 무슨 음식이길래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오, 빨리 먹고 싶구려. 폐왕은 아침까지도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의 냄새를 맡자 시국이 돋았죠. 폐왕은 자라탕의 고기를 한 입 먹는 순간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구려.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한 것이오. 폐왕은 수저를 놓지 못했어요. 단숨에 자라탕 한 그릇을 모두 비웠지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폐왕을 보며 우희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폐왕은 여전히 전투에 나가서 지고 돌아오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이제 남은 병사도 얼마 남아있지 않았어요. 폐왕은 우희를 데리고 피신하다시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병사를 모아 마지막으로 유방과 싸울 계획을 세웠죠. 저는 당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게요. 우희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 우희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그날 밤 우희는 저녁상을 차려 폐왕에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당신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게요. 우희의 모습을 보고 있던 폐왕도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죠. 폐왕이 식사를 마치자 우희는 폐왕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로 인해서 당신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승리하셔서 초나라를 찾아주십시오. 우희는 말을 마치자마자 폐왕의 칼을 뽑아 자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폐왕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폐왕은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하녀와 신하들도 슬픔에 잠겼어요. 아시께서 자라탕을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슬퍼하셨던 이유가 이것이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폐왕은 슬픔을 억누르며 우희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폐왕은 이 마지막 전투에서도 유방에게 패하자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병사와 남은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우희의 옆을 지키던 하녀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돌아가 우희가 만들었던 자라탕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했어요. 자라탕의 맛은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요리의 이름이 무엇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그러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런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녀는 폐왕에게 음식을 만들던 우희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음식의 이름을 폐왕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지금까지도 서주 지방에서는 자라와 닭고기를 함께 구워서 만든 폐왕별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고 있다고 하네요. 고양이와 바꾼 딸 옛날 어느 나라에 게으르고 멍청한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했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관심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뭘 먹고 놀지? 여봐라,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옷을 가지고 오너라. 임금이 이렇게 먹고 놀고 있는데 방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고 있었어요. 임금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죠. 저, 저것이 무엇이냐? 귀신이냐? 괴물이냐? 생쥐를 처음 본 임금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임금의 신하들도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살아서인지 다들 생쥐를 처음 보았어요. 저, 저것이, 저것이, 저칭그러운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모르고 빨리 잡아보거라. 임금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잔치를 열고 있던 정전을 나왔어요. 신하들은 생쥐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만 다닐 뿐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생쥐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망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흐흐흐흐, 인간이란 별것 아니었네, 나를 무서워하고 있네. 생쥐는 임금의 곤룡포와 옥쇠까지도 모두 갈가 놓았어요. 임금은 생쥐를 잡기 위해 칼을 잘 쓰는 장군을 부르기도 하고 용하다는 무당까지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생쥐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임금은 온 나라에 방을 써붙였어요. 궁궐에 나타난 괴물을 잡는 사람에게는 황금 한 상자와 돈 만냥을 주겠다. 백성들은 궁궐에 괴물이 나타났단 말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그 괴물이 생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뭐야, 쥐를 못 잡아서 저렇게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잡고 상금을 받아야지. 다음날 젊은이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옷 속에 숨겨서 궁궐로 들어갔어요. 궁궐에 들어간 젊은이는 쥐를 보고 덜덜 떠는 임금과 신하들을 보자 웃음이 났어요. 생쥐는 임금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고 임금과 신하들은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어느 안전이라고 그리 비웃고 있는 것이냐? 신하들은 화를 내며 젊은이를 옥에 가두라고 소리쳤어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괴물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저 괴물을 지금 당장 잡겠습니다. 젊은이는 품 안에서 고양이를 꺼내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생쥐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임금과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고양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이제 괴물을 잡았으니 상금을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임금은 젊은이가 가고 나서 괴물이 또 나올까 봐 두려웠어요. 여보게 젊은이, 내가 상금을 두 배로 줄 테니 이 궁궐에서 살지 않겠나? 젊은이는 임금님의 청을 거절했어요. 그 대신 고양이를 궁궐에 두고 가겠다고 하며 두 배의 상금을 받아서 궁궐을 나왔죠. 젊은이는 임금에게서 받은 황금과 돈을 모두 가난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젊은이가 궁궐에서 많은 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다 퍼지게 됐죠. 마을 사또는 젊은이의 소문을 듣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임금에게 상금을 받았다고? 나도 받아야 할 텐데.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상금을 받을 수 있지? 사또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궁궐에서는 또 방이 붙었어요. 이번엔 임금이 왕비를 구하고 있다는 방이었죠. 임금은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기로 나라에 소문이 나 있던 터라 어느 누구도 왕비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또는 생각이 달랐어요.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면 좀 어때? 왕비가 되면 좋지. 그리고 나에게는 많은 상금을 예물로 주겠지? 사또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딸을 예쁘게 꾸며서 궁궐의 왕비로 들여보냈어요. 임금은 예쁜 왕비를 맡게 되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이렇게 예쁜 왕비를 맡게 돼서 나는 정말 기쁘다네. 내가 예물로 정말 귀한 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사또는 임금에게 받을 예물을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임금은 젊은이가 두고 간 고양이를 안고 와서 사또에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궁궐에 있던 괴물을 잡은 아주 귀한 것이라네. 이제 궁궐에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 귀한 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사또는 고양이를 받으며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또는 자기 딸을 고양이 한 마리와 바꾸게 된 것을 울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을에서는 사또가 고양이를 받고 멍청한 임금에게 딸을 주었다는 소문이 나자 사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대장장이의 딸 옛날 중국 수나라에 두 번째 임금인 양광이란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의 시호는 양재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늘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했다라는 뜻이래요. 양재는 이런 시호를 얻을 만큼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왕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미인들을 데리고 왔느냐. 어서 데리고 와보거라. 임금은 날마다 새로운 미인들을 만나길 원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라의 곳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은 강가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 마을에는 오씨라는 성을 가진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대장장이 가족은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름다운 저녀가 있으면 어서 나와보시오. 임금이 계신 곳으로 가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임금의 신하들은 이렇게 외치며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방탕한 임금의 소문은 나라 곳곳마다 나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말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신하들은 곳곳을 다니며 아가씨들을 찾았죠.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장장이의 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신하는 대장장이의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웠거든요. 신하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들고 대장장이를 찾아갔어요. 여기 이 돈을 받고 당신 딸을 임금님께 보내시오. 돈은 얼마든지 내가 더 가져다주겠소. 어차피 거절할 수도 없을 테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내가 며칠 후 다시 오겠으니 준비하고 있으시오. 신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대장장이와 딸은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잠시 후 딸은 무슨 생각을 했던지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어차피 이렇게 된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저 못된 임금을 죽이겠어요. 그러니 작은 칼 한 자루를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대장장이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만들어 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칼을 받아든 딸은 어제와는 달리 슬픈 얼굴로 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변했느냐.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가서 임금을 죽이고 저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남으신 아버지가 분명히 해를 당하실 텐데 그것이 걱정이에요. 대장장이는 딸의 말을 듣더니 딸에게 만들어준 칼을 손에 쥐었어요. 내가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먼저 시험을 해봐야겠구나. 그래야 네가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겠구나. 대장장이는 말릴 사이도 없이 그 칼로 자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딸은 너무 놀라서 통곡을 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며칠이 지나자 신하들은 대장장이의 딸을 데리러 다시 찾아왔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딸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칼을 발바닥에 숨기고 흰 천으로 두 번째 발가락부터 꽁꽁 싸매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따라 배에 올랐죠. 흰 버선, 흰 치마, 흰 저고리, 흰 비당끈을 메고 있는 대장장의 딸은 누가 보더라도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임금은 대장장의 딸을 보자 첫눈에 반했어요. 저기 흰옷을 입은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임금님, 저 아이는 아버지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아이라서 지금 당장 임금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신하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당장 데려오라며 소리쳤어요. 신하들은 할 수 없이 대장장의 딸을 임금 앞에 데리고 갔지요. 임금은 신발을 벗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딸의 발을 보자 그 발이 마치 연꽃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무슨 연으로 발을 그렇게 꽁꽁 싸매었느냐? 예, 저는 지금은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을 했지만 전생이 연꽃 선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연꽃잎 자국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싸맨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 천을 풀어보거라. 연꽃 같은 네 발을 한번 봐야겠구나. 대장장의 딸은 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우니 신하들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임금은 신하들을 모두 방에서 나가라고 했죠. 딸은 신하들이 모두 나가는 것을 보자 뒤돌아서서 발에 천을 풀고 칼을 손에 쥐고는 임금에게 달려들었어요. 백성들의 원수인 너를 오늘 죽이고 말겠다. 임금은 놀라서 칼을 막으며 비켜섰어요. 그러자 칼은 임금의 가슴이 아닌 어깨에 박히고 말았죠. 그런데 대장장의 딸을 데리고 온 신하가 방문 근처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 흘리는 임금에게 다시 칼을 겨누려고 하는 순간 신하가 달려왔지요. 대장장의 딸은 임금을 죽이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이때부터 임금은 미인을 뽑을 때는 발을 천으로 싼 여인은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은 임금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 발을 천으로 감싸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좋지 않은 풍습이며 악습이어서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고 해요. 행복한 왕자 멋진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어요. 왕자의 몸은 금으로 덮여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고 두 눈은 사파이어로 만들어져 있었죠. 거기에다가 왕자가 차고 있는 칼에는 빨간 루비와 온갖 보석들이 박혀 있었어요. 엄마, 왕자님은 천사 같아요. 그래, 왕자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 같지?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아주 좋아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예쁜 제비 한 마리가 도시로 날아왔죠. 다른 제비들은 모두 남쪽으로 떠났지만 예쁜 제비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제비는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어? 저게 뭐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네. 저기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갔어요. 제비야, 넌 왜 다른 제비들처럼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았니? 네, 왕자님. 제가 여행을 하다가 만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그만 다른 제비들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제비는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왕자가 말을 걸어준 것이 너무 기뻤죠. 제비는 남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왕자님, 오늘 밤은 왕자님 발 옆에서 쉬었다 가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거기서 푹 쉬렴. 제비는 왕자님의 황금발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하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 비가 오나? 제비는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죠. 어디서 물이 떨어지는 거지? 제비는 날아올라 왕자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왕자님이 울고 있었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울지 마세요. 제비는 울고 있는 왕자님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슬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구나. 왕자님, 제가 왕자님의 눈물을 닦아 줄게요. 제비는 날개로 왕자님의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나. 왕자님, 어떤 일들이 왕자님을 슬프게 해요? 저기를 봐. 가난한 집에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어. 아이는 과일을 먹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돈이 없어서 슬퍼하며 바느질을 하고 있어. 왕자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을 제비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저 집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자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비를 보며 미소지었어요. 제비야, 내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어. 그걸 빼서 저 가난한 어머니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네, 왕자님, 제가 해볼게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깜깜한 밤이 되자 제비는 왕자님의 칼자루에서 루비를 빼냈어요. 제비는 루비를 입에 물고 왕자가 말한 가난한 집을 찾아다녔죠. 어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네. 어디지? 제비는 몇 바퀴를 돌다가 드디어 그 가난한 집을 찾아냈어요. 아, 저기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어. 제비는 가난한 집안의 낡은 탁자 위에 로비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집 안에는 아픈 아이와 지친 엄마가 잠이 들어 있었죠. 제비가 아픈 아이를 보았더니 아이의 머리에서는 열이 나고 있었어요. 제비는 날개짓을 하며 아이의 열이 내리기를 기도한 후 방을 한 바퀴 돌아 왕자에게 돌아갔어요. 왕자님, 그 집 탁자 위에 루비를 놓고 왔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 고마워. 왕자는 다시 미소지었어요. 다음 날 밤,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왕자님, 저는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제비야, 예쁜 제비야, 내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겠니? 제비는 잠시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거든요. 네, 왕자님, 말씀하세요. 저쪽 골목 끝에 있는 다락방에 가면 가난한 젊은 청년이 글을 쓰고 있어.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구나. 그 청년에게 내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가져다 주렴. 제비는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왕자의 부탁을 빨리 들어주고 싶었어요. 영차, 영차! 제비는 있는 힘을 다해 부리로 사파이어를 빼내려 했지만 단단히 박혀 있는 사파이어를 빼내는 건 무척 어려웠어요. 제비는 불의가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드디어 사파이어를 꺼냈어요. 사파이어를 입에 물고 젊은이의 다락방으로 날아갔죠. 제비는 젊은이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파이어를 던져주었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이 사파이어면 몇 달 동안 밥도 먹고 방세도 낼 수 있겠어. 고마워, 제비야! 젊은이는 무척 기뻤어요.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날아가 작별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왕자는 미안해하며 제비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내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겠니? 저 아래 광장에 가면 꽃을 팔고 있는 아이가 있어. 아이가 꽃을 모두 호수에 빠뜨렸구나. 제비는 울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비는 왕자의 눈에 박혀 있는 사파이어를 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에 물고 광장으로 날아가 아이의 손바닥 위에 사파이어를 떨어뜨려 주었죠. 이 보석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어. 제비야, 고마워! 아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뛰어갔어요. 제비도 기뻐하는 아이를 보자 행복했죠.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두 눈을 잃은 왕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 왕자님 다녀왔어요. 제비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마워. 이제 어서 남쪽 나라로 돌아가. 제비는 앞을 볼 수 없는 왕자님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은 이제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왕자님을 지켜드릴게요. 제비는 남쪽으로 떠나지 않고 왕자와 함께 지내며 돌봐주었어요. 제비야, 그러면 날아다니다가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네, 그럼요. 제비는 도시에 여기저기를 날아다녔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굶주린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배고파했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제비는 날아다니며 본 것들을 왕자님에게 말해 주었어요. 제비야, 내 몸은 이렇게 황금으로 덮여 있어. 내 몸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을 한 조각씩 떼어냈어요. 그리고는 떼어낸 조각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세상에나, 이건 황금이에요. 이 황금으로 우리 가족들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제비야, 정말 고맙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제비가 가져다주는 황금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왕자의 몸은 점점 더 초라해졌죠. 어느새 왕자의 몸에 입힌 황금 조각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왕자의 몸은 황금색이 아닌 청동색으로 변해 있었고, 날씨도 점점 더 추워졌어요. 이제 너무 추워서 날 수가 없겠는데. 제비의 몸은 조금씩 얼어가고 있었어요. 제비는 남은 힘을 다해 날아올라 왕자님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왕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행복한 왕자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제 안녕. 제비는 왕자의 발 아래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왕자도 제비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잠이 들었어요.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무꾼 부부가 있었어요. 나무꾼은 매일 아침 깊은 산에 가서 나무를 했죠. 여보, 다녀올게요. 네, 좋은 나무를 많이 해오세요. 그래야 내다 팔아서 돈을 벌지요. 알겠어요. 나무꾼은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굵은 참나무가 보였어요. 나무가 아주 굵고 좋은데 어서 베어서 내다 팔아야지.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굵은 참나무를 찍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어디서 들리는 거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있겠어? 잘못 들은 거지. 나무꾼이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는 순간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니 그 소리는 참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거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네, 저는 참나무 요정이에요. 절 베지 말아주세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도끼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참나무 요정에게 참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요정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보답으로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나무꾼은 참나무 요정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참나무 요정의 말은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무척 배가 고팠죠. 그래서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아우, 배고파, 맛있는 소시지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네, 하늘에서 소시지나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소시지가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어? 그 요정의 말이 정말이었나? 괜히 소시지를 달라고 했나? 소시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나무꾼의 아내가 달려왔어요.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소시지 비가 내려요? 나무꾼은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벌컥 화를 냈죠. 여보, 소원이라고 빈 게 겨우 소시지였어요? 집을 달라고 하든지 돈을 달라고 하든지 보석을 달라고 해야죠. 내가 못 살아 정말! 이런 소시지나 달라고 하는 당신은 바보 아니에요? 당신의 못생긴 코에 소시지나 찰싹 달라붙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커다란 소시지 한 개가 정말 나무꾼의 코에 달라붙고 말았어요. 아내는 나무꾼의 코에 붙은 소시지를 보며 깜짝 놀랐죠. 아, 이를 어쩌면 좋아요! 소시지가 진짜로 코에 붙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나무꾼의 아내는 고민에 빠졌어요. 좋은 집과 많은 돈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평생 남편의 코에는 소시지가 붙어 있을 테니까요. 이제 소원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민고민하던 나무꾼의 아내는 잠시 후 마지막 소원을 빌었어요. 참나무 요정님, 남편 코에 붙은 소시지나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자 나무꾼의 코에 붙어 있던 소시지가 사라져버렸죠. 여보, 내가 바보같이 소시지나 달라고 해서 소원을 날려보냈네요.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애기는 이렇게 맛있는 소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을 맛있는 소시지를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